아 아 금방 아 아 아 아 아 아 we just got to keep it rolling there's no time to be wasted i just rather move it alone couple people in different waters i need space more than orders i just rather move it alone i know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의 미키! 소희입니다! 안녕! 한끼야! 오늘의 컨텐츠 뭡니까? 오늘은 이제 나물이 많이 나니까 지금 이렇게 대진 말라고 나물이 많이 나니까 아니 형은 복식업이 안 돼서 소리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 동네에 나물이 많이 나니까 네 그 저기 막 된장하고 밥만 갖고 왔잖아 지금 네 뭐 쌈? 그냥 즉석 쌈 즉석 쌈 먹방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앞산에 바로 왔습니다 무슨 산인지 몰라서 앞산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? 여기? 네 단양 근처 그러니까 정확한 산 고수동근 바로 위에 산 산 이름이 있을까? 나 몰라 여기 산은 여기는 무슨 산인지 몰라 쌈을 맛있게 먹는 건 의미가 없고 형이 그 독초 같은 거 잘 못 씹어먹고 입에 거품 묻는 다음에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이랑 대장 내시경 하는 거 있잖아요 호수 그냥 항문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제가 찍어서 올려야지 먹고 앗! 내가 먹기 전에 먼저 먹겠어? 아니 혼자 또 뭘 그렇게 발라요? 아니 썸빌 근데 바르다 보니까 이게 좀 괜찮더라고 야 봐봐 오자마자 먹을 게 있잖아 벌써 뭔데요 이거는? 산딸기 뭐지 산딸기가 나네? 엄청 많잖아 와 그냥 앞에만 먹으면 먹을 게 넓었네 그냥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 죽여져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상큼한 게 어우 와 야 여기 널렸네 널렸어 이거 위에까지 여기까지 가봐 와 이거 뭐 그냥 다 다 싼까지네 그냥 죽는 수준인데 거의 이거 누가 밭에 뿌린 건데 그러니까 와 와 와 와 자 산딸기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.. 와.. 좋네! 어디 뭐.. 양깁이 씨앗 열매 이런 거 아니 말도 안 돼.. 내가 산 딸기를 몰라 이 촌에 사는데 알겠어.. 상큼하지? 천연의 맛이다.. 천연의 맛 먹게 그만 먹어 뭐 곰이 그냥 뭐.. 산에서 먹으면 막 따먹는 거 같다 아잉 와 근데.. 어 뭐.. 너무 오르막 낀다 그러니까 너무 가팔러 올라가는 초.. 초입에 그리고 이렇게 산 딸기가 많네 아니 곰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곰치 아니잖아 곰치 맞아 보여 그냥 쌈 드시면 될 거 같은데 아니 이거 토끼풀이야 곰치에 맞는 거 같아 아니 토끼풀이라고 니 먹어봐 뭐 먼저 아니 나는 형만 믿고 왔는데 형이 큰소리.. 이게 형이 한 거잖아요 이거 산에 올라가서 공깃밥 들고 쌈 먹으면 이 콘텐츠를 아니 나는 솔직히 몇 가지 모른다니까 쑥은 있네 쑥 쑥 쑥이잖아 이거 근데 쑥이 지금은 잘 안 먹을 건데 그럼 길 옆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왜요? 강아지들이 다 싸놓는다니까 그럼 오집 다 싼다고 여기다가 영어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좀 깊은 데 들어가서 먹어야 돼 한 번 가려야 돼 목이 좀 오네 벌써 목이 있어요? 어 너무 오르막길이다 이거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45도다 45도 이 정도면 진짜 이게 그 보는 사람은 화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저거 마운틴에 오니까 어때요 마운틴 마운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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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먹고 따면 몇만 원어치 그냥 금방 따겠다 금방 이게 그 저 장난 그 산딸기 어르신들이 따가지고 파는 거 막 컵에 막 오천 원 만 원씩 해 아니 뭐 이렇게 이거는 뭐다 뭐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도 한 개도 못 해주고 산딸기는 나도 그거 보면 아는데 아니 근데 내가 뭐 나도 아는 게 몇 개 안 된다 그랬잖아 몸치가 안 보이네 아니 이거 뭐 알아야지 뭐 그냥 힘드니까 여기 있는 거 몇 개 그냥 아무거나 싸서 먹고 뭐를 먼저 먹어봐 그럼 10분 있다가 확인하고 난 먹게 조금만 더 가봐 아는 게 나오겠지 에프켈라 가져왔어요? 목이 너무 많죠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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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방구를 껴요 형님 아이씨 아이씨 아 왜 방구를 끼시냐고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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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아이씨 어디 아아 야 성계랑 밤도 구분 못 해? 여기가 무슨 물이야? 야 그냥 산딸기 야 봐라 또 와아 어떻게 길 옆에 이렇게 많지? 아이씨 아이씨 진짜 여기 산딸기 다 치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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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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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요즘에 쑥을 따서 먹어도 돼요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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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산에 뭐요 나물 따 먹으라 나무 뭐 아이씨 아 나무로 뭐 뭐고요? 뭐고밖에 먹을 게 없다고요.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.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. 안녕하세요 미키란톤!